우리나라 역사 얘기해주세요 음... 들어봐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단군한 거미 고조선을 건물했고 철기 시대에 접어들어 부여와 고구려 옥저 똥에 사마리 등장 삼복 시대는 중홍이 세운 고구려 온조가 세운 백제 백거새가 세운 신라 전성기는 백제의 극초고왕 고구려의 장수왕 신라는 진흥왕 삼국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했지만 가야는 연맹왕은 단계에서 멸망했어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동일신라는 문무왕 때 삼국을 통해 발해는 내 조영이 건국하며 남북국 시대가 영성돼 우산국 시대에 성립은 신라 후기 지방 통제력이 약하되어 견훤이 후백제 세우고 궁해가 후고 후렴 연국해 고려 성립 우산국을 통일했던 태저왕건 숭악에서 건국 시간을 넘은 벌기적 사회 무순 정중부의 무신정변 발생 무신정권 성립 이후 원나라의 진입으로 강화도로 천도 원나라가 간섭하자 광문세족 등장하고 신진사대 부와 대립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그리고요? 음 그리고 조선은 이성계가 건물고 한양으로 수도를 옮겨 세종은 집현전에서 훈민정은 창제해 영원경국 대전 완성 성조 때 임진왜란 일어나 조선 후기로 넘어가 일제는 우리 국권을 침탈했고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가 돼 일제강점기의 3.1운동 일어나 만세의 물결이 퍼지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어 만세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이제 너도 한국사의 달인 하하하하하하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